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 인탐 1타 강사와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임계.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왜 인생에서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나. 저는 임계점이라는 말 아주 자주 쓰죠. 근데 임계라는 말이 일반인들은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공돌이다 보니까 저는 임계점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태까지 임계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임계점에 대해서 왜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지 좀 아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임계점 하면은 임계점 하면은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단기적 임계점. 하나는 장기적 임계점. 단기적, 잔기적. 이렇게 두 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기적 임계점이랑 장기적 임계점은 뭐냐. 이거를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 벽 너머가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벽 너머가 이게 벽이에요. 이게 벽이에요. 여기 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키가 요만해요. 키가 요만해요. 그래서 이 벽 너머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돌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돌. 이렇게 돌을 쌓아서 이렇게 돌을 쌓아서 어때요? 여러분이 키가 요만하니까 와! 벽 너머가 보인다고 이렇게 벽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 이게 뭐냐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단기적 임계점을 넘긴다는 거는 이 돌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에요. 돌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적 임계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돌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돌을 쌓는 과정이에요. 돌을 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임계점만 하면은 생각보다 임계점 돌파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구체적으로 나누셔가지고 단기적은 돌을 하나 준비하거나 가져오거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은 돌을 쌓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장, 단기적으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뻔하겠죠? 단기적이라는 거는 뭐 책 한 권 읽고 책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그날 내가 두 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면 진짜 이 악물고 두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두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통 단기적 임계점을 그러니까 에이스들은 다 넘겨요. 근데 일반인들을 잘 못 넘기기 때문에 어때요? 임계점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디지털에서 임계 전압 0.7V라고 했을 때 0.69면 어때요? 0이에요. 근데 0.71이면 어때요? 1이에요. 0.02밖에 차이 안 나는데 결과값은 어때요? 1이 차이가 나요. 50배가 차이가 나요. 50배가. 왜? 누군이 임계점을 넘겼고 누군이 임계점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임계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뭐예요? 이렇게 돌멩이를 쌓아야 되는데 막상 내가 이 돌멩이를 만들거나 예를 들어 한 시간 반 동안 돌멩이를 구하러 돌아다녔다고 할게요. 나는 결국에는 한 시간 반을 돌아다님으로써 2만 원 돌멩이를 구했어요. 근데 나는 한 시간 20분 돌아다니다가 어때요? 이건 여러분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1시간 20분 돌아다니다가 10분만 더 돌아다니면 이만한 돌멩이를 줄 수가 있었는데 못 주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똑같이 1시간 반 정도 일했지만 10분 덜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돌멩이를 못 주셔서 이걸 하나 쌓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누적이 되면 장기적 임계점이 돌파가 전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을 잘 해낸 사람은 장기적 임계점까지 돌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인생을 보면은 쟤도 노력을 했고 나도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쟤는 떼돈을 벌고 있고 나는 못 벌고 있어요. 이게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별거 아닌 사소한 시작 단기적 임계점을 못 넘기는 거에서 단기적 임계점을 못 넘기니까 이렇게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이거를 여러분 요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장기적 임계점을 가기 전에 단기적 임계점은 단기적 임계점을 제대로 쌓는다는 거는 그거를 어떤 일을 실패하더라도 이게 온전하게는 경험치가 되면은 성공이 아니어도 단기적 임계점을 뚫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고작가님이랑 사업 파트너로서 뭐 인생의 파트너로서 일을 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개념인데 고작가님으로 설명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고작가님이 에스틴이라는 경제 커뮤니티라다가 망했어요. 그걸 꽤 오래 했을 거예요. 망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망했기 때문에 얻은 게 없어요. 거기서 돈만 날렸을 거예요. 거기 이사였기 때문에 투자됐었기 때문에 돈만 날리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작가님이 카페 이름 까먹었는데 카페를 부산에서 2호점까지 체인점으로 해놨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는 지인과의 불화로 틀어지면서 쫄딱 망합니다. 돈만, 시간만 날렸을 거예요. 근데 그럼 고작가님이 인생에서 그러면 쌓은 게 없냐? 아니에요. 고작가님은 카페 영업 노하우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카페를 먹여살리기에 경영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에스틴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경제 쪽 인맥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는데 고작가님은 매우 잘 알아요. 왜? 백단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서버단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고작가님은 잘 알고 그 다음에 가버넌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커뮤니티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고작가님은 커뮤니티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운영해봤기 때문에 어때요? 아까 제가 좀 말을 버벅거린 게 이거예요. 고작가님은 이만한 돌멩이를 실패했지만 두 개 쌓은 거예요. 좀 이게 이제 다시 그리면은 고작가님이 벽이 여기였는데 고작가님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이만한 돌멩이를 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고작가님이 서 있었죠? 아 근데 안 보여. 여길 넘어야 여길 넘어야 되는데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어때요? 저랑 만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여기를 하나 더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정이 힘들었지만 고작가님은 매번 일을 할 때 그거를 그냥 흘러가듯이 한 게 아니라 대충대충 한 게 아니라 실패는 했지만 완벽하게 이했고 그 다음에 사후 복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공한 사람은 요만한 도리를 가졌으면 고작가님은 장기적으로 관점 봤을 때 실패를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만한 돌을 만든 거예요. 고작가님이 뭘 알았냐? 일단은 자기 혼자서는 할 수는 없다.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분명히 파트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리더십에 위치해서 자기보다는 더 나은 리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접니다. 저 고작가님이 아니라 제가 고작가님이랑 엄청나게 비등비등하게 의사결정권이 있지만 제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저고 저는 그래도 고작가님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웬만해선 진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작가님도 납득을 못 시키면서 무슨 세상이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납득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고작가님이 실패는 했지만 단기적으로 인계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쌓을 수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가 마지막 돌이 쌓아지면서 멀리 이제 다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옛날 고작가님은 이걸 넘기기 전까지 아까 마지막 세 번째 돌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어때요? 쌓았지만 어때요? 현실은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애들 병원비를 걱정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런데 고작가님이 이게 신념이랑 소명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이 돌을 쌓아가니까 이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적이랑 단기적 인계점을 계속 뚫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보기 위하고 달성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제가 여태까지 인계점을 자주 말했는데 그걸 그냥 퉁 쳐서 인계점을 뚫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막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책을 읽으면 좋은 책은 완독하고 완독하고 그다음에 서평도 쓰고 토론도 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단기적으로 인계점을 뚫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졸구 졸구에서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구가 왜 궁극적으로 중요해요. 이걸 단기적으로 이렇게 안 쌓으면 또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쌓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고 작가님은 생각보다 커뮤니티도 에스틴이 경제 커뮤니티로서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커피 체인점 이렇게 음식점이라는 이치고인가? 아무튼 뭐 이치반가?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부산에서 그거를 자기 연고가 있는데도 아니고 부산에서 투자를 받아서 2호전까지 열었다는 거는 대단한 대단한 업적입니다. 결국 둘 다 망했지만 그런데 어때요? 그거를 졸구에서 쌓아갖고 전혀 지금 생통맞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 그다음에 어려운 시기 정말 꾹 참고 뭔가를 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결국엔 그게 다 인계점이 뚫는 과정이라는 걸 알면 생각보다 더 해낼 만합니다. 그래서 이 인계점을 못 쌓으면 계속 여러분이 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의 움직임이 여러분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딴 사람의 말과 딴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 인생이 휩쓸립니다. 그런데 인계점을 뚫고 나면 어떻다? 우리 히피니님도 원래 파트너였는데 체인지그라운드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인계점을 뚫고 나면 달라요. 그렇죠? 파트너로 일할 때랑 체인지그라운드 직원이랑 일할 때랑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인계점을 뚫고 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렇게 인계점을 뚫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뚫으려면 히피니님도 뽑힐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성실해서 뽑혔거든요. 아무튼 졸근은 인계점을 뚫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도 인계점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